뭐야, 너는 뭐하고 노냐? 뭐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 그래, 진짜 너 남자친구 만났을 때 너 네가 차였어, 네가 차였어 갑자기... 갑자기 남네 남자친구 만날 때요? 차이기도 하고 이별통보를 하기도 하고 넌 이게 다 많이 받아주는 편이었어? 아, 저는 받아준다고 받아준 거 같은데 제가 항상 바쁘니까 일하면서 상대방한테 늘 어쩔 수 없이 소홀했었나 봐요 길에 속 좁은 놈을 만나 아, 진짜 가만히 있지 못하겠네, 정말 아, 진짜 가만히 있지 못하겠네, 정말 데리고 와 누구야? 데리고 와 손이 안 드세요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 정말 뭐하는 놈이야, 그... 응? 별꼴이야 선배님은 첫사랑이랑 결혼하셨죠? 아, 본의 아니게 완전 멋져요 진짜 짱이세요 형,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뭐 드릴까요? 아,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요? 언제까지? 어디까지? 진짜 있어 우리 집 미리미리 이렇게 스캔들 하더라고 오셨어요 어, 배지민 감사합니다 네, 박스로 13,000원 네, 네 아, 너무 상관없어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동네에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아, 근데 왜 이제 오셨어요? 우리 온 지 꽤 됐는데 아, 저... 저 계속 1위 직장 다니는다고 아... 저녁에 순봉으로 오면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또 와야지, 그럼 오늘 저녁에 14,500원입니다 어, 어떻게 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땅이 왔어 진짜, 진짜 오리잖아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아, 그래? 아, 그래? 호시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담아드릴까요? 아니, 아니, 아니 괜찮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운전 조심하세요 일단 또 오세요 아, 우리 아르바이트에 황금 손이 오셨어 잠깐만, 잠시만요 이거 쓰고 네 아, 왼손잡이구나 아, 왼손잡이구나 과장님 과장님, 네 응 가격만 쓰고 응 응, 그렇지 어, 잘했다 안녕하세요 담배 코너는 저기 있어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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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산 우와 이거 담배는 여기 써있어, 거기 네 감사합니다 눈을 조심하세요 담배 아, 이거 일단 왜 그래, 떡볶 돛버선 있어요? 네? 돛버선 아, 그거 다 팔렸는데 아, 돛버선 없어요 아, 그거 다 팔렸는데 아, 돛버선 없어요 이거 사사람 한 번 많은데 아이고, 인기가 많았구나 어머, 어떡해 아, 어떡하지? 그거 죄송해요 아, 당분간은 돛버선이요? 그게 계획이 없어서, 어머니 어? 돛버선? 아니, 뭐 돛버선 아, 버선이요? 응, 돛버선 어떻게 팔아 아, 돛버선 돛버선 돛버선을 어떻게 팔아 이거요? 제가 할게 이렇게 아니, 개를 몇 마리를 키우시는데? 세트가 세 마리예요 아 도움이가 제가 갈바지 쓰고 아 이렇게? 세 개? 3천 원 응 1,2,3개 1,2,3개 저도 푹 쓰고 있는 건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넣어드릴까요? 하나 넣어드릴게요 1,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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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2,3개 1,2,3개 1,2,3개 이달이 하나 봐요 어디 새끼라 그런 거야? 네 에이 에미가? 네 산후 우울증인가? 한 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망가뜨리면 어떡해? 부겼어 망가뜨리면 어떡해? 부겼어 망가뜨렸어? 아니요 얼마짜린데 그게? 야 으악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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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어? 어, 안녕하세요 너무 재미있게 있었어 어, 뚱뚱하네 하나? 2,000원 대추 쌍아 1,000원 감사합니다, 봉투 넣어드릴까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오늘까지 하나 가요, 이거, 이거 왜? 왜 또? 방금 쌍아 쌍아 쌍이 부채예요, 그냥이에요? 어? 부채 쌍아 쌍고 대추 쌍아 탕이 아, 아, 어? 아, 어, 네 어, 뭐야 아, 어, 어, 아, 아 잠시만 뭐야, 빨리 얘기해봐 아니, 아니, 맞아 잡아마로 맞아 잡아마로 빨리 안 잡아요, 안 잡아요 이게, 이게 1,000원, 맞죠? 쌍아 탕이 맞아, 맞아 어? 어? 저기요 200원 드려야, 제가 갈게요, 200원 가지고 얼마? 200원 잡아봐 어, 뭐가 더 싸 200원만 드릴게요 저기 가신다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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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잠시만요 스톱 잠시만요 스톱 200원 받아가요 미치겠네 미치겠네 죄송해요, 제가 200원을 더 받았어요 아, 또 네, 새로 많이 받으세요 네, 새로 많이 받으세요 이게, 쌍아가 이게 두 종류야 뭐 사간거야 부채 부채 부채랑 다르다고 뭐야, 그냥 쌍아 탕이 가져갔어? 네 그냥 쌍아 탕이 가져갔어? 네 그냥 쌍아 탕이 가져갔어? 큰 거 아, 맞어 그냥 가져갔어요 그냥이 작은 거 가져갔어? 큰 거 가져가지 않았어? 어? 뭐야 뭐 가져갔어? 그치? 너 큰 거 가져갔지 지금 제 200원 넣어놓을게요 그래 죄송해요 그치? 큰 거 가져갔지 네 큰 게 비싸고 작은 게 싼 거야 아, 선배님께서 지금 멘붕 오셔서 제가 말렸어요 그럼 야 태연이 형 잘못이지 그럼 제가 200원 갖다 넣을게요 자, 공사는 하고 보아야, 이 뉴 슈가가 뭐였지? 뉴 슈가예요 저기에서 뉴 슈가 이거 6개 쓴 거 이거 합계가 3,000원이라는 거니? 아니요, 하나에 3,000원인데 하나에 3,000원? 네 3,000원 뒤에 6개 나간 거야? 네 잠시만 확인 한 번만 할게요 뉴 슈가 아, 아니다 500원! 죄송해요 500원짜리 6개 5개짜리 6개? 오케이 그래서 3,000원인데 이게 아이스크림... 이거 1,600이라는 소리냐? 아이스크림 800원짜리 2개 그치, 오케이 ABC 2개 2개 산 거지? 네 1,200원짜리 2개? 맞아요? 하나에 1,200원이야 맞아요? 확실하지? 어? ABC 초코쿠키 2개 샀어요 색깔 다른 걸로 어 그러니까 어떤 건 합계가 돼 있고 어떤 건 써놔서 5,200원 네 46만원? 오케이 2개의 피자 하나 피자가 5,000원 14,500원입니다 맞나요? 네 네 8,500원이에요 14,500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헤맸나 보다. 걱정하시더라고요. 저희 좀 빨라요. 그리고 여기 테이블만 좀 부탁드려요. 네, 제가 할게요. 행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나 아까 그 분 마지막에 나가신 분 계산 잘못한 것 같아요. 진짜? 응. 혹시 모르니까 계산 다시 한번 해가지고. 다음으로 오시면. 시간 있을 때 마셔야죠.